윤석열과 한동훈이 나대고 다니는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나대는 것은 좋은 표현을 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앞장선다는 겁니다 잠 안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발표하는 것마다 망언이고 이상한 정책이면 그건 엉뚱하게 나대고 다닌다고 표현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 씨도 엄청 엉뚱하게 나대고 다니는 건데 저는 그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걱정,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자제라는 여론조사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런데 불법불통은 권력 남용 세력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무슨 용산추모공원이면 너무 멋이 없기 때문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해야 된다고 영어로 해야 된다고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엄청 열받게 한 겁니다 윤석열 이름도 영어로 바꾸지 그러면 뭘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드렁컨맨으로 바꾸죠 올타임 드렁컨맨 올해즈 드렁컨맨으로 바꾸고 윤석열 한글이로 뭐도 없잖아요 어때요? 박 기자님 제가 약간 풍자입니다 올해즈 드렁컨맨 올타임 드렁컨맨 망국의 술꾸녀 당겨라라 약간 풍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글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추모공원이란 얼마나 경건한 말입니까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 멋이 없다 얘기해서 영어로 바꿔된다 그래서 지금 댓글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 댓글이냐면 김건이도 한글 이름 뭐도 없으니까 영어별명이 있었잖아요 멤버 유지랑 비슷한 저는 차마 그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영어별명이 있었잖아요 옛날 과거 전력관리에서 윤석열이 재벌대기업부터 향응받던 그 현장에 동석해서 어떤 예명으로 불리지 않았느냐라는 영어별명이 있었잖아요 멤버 유지랑 논문의 황당한 멤버 유지랑 비슷한 그 댓글이 엄청 돌아요 그럼 김건이라고 하지 말고 그 별명 써라 영어로 오죽하면 이런 풍자가 돌고 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릴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 살릴 자리 아니다 누가 당신한테도 경제 살려야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자만자고 경제를 살리고 물가대책을 내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법인세 종부세 슈퍼리치 감세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경제 대책이 아니고 물가대책이 아닌 오히려 경제와 물가를 지금 망칠 수도 있는 참 경제 얘기부터 민생 대책부터 쭉 저희가 풀어보면서 왔는데 결국 국가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서민가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치는지 실천과 행동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안정호 소장이 판단할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것은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범국민적 우려와 비판하고 맥이 닫으면서 40%의 낮은 지지율으로 드러나가고 김건희 씨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이 상황을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즐기고 있다 저희들이 권력을 맘껏 누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다 기사화되는 그런 상황 일종의 저는 권력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다 그러면 저희는 그럴수록 옐로우 카드를 높이 들고 7월 2일 날 윤석열 정부의 이번이 다섯 번째가 네 번째 강력한 경고 집회가 또 열립니다 촛불 집회가 7월 2일 날 저녁 60도요 저희 촛불순위 전환 행동이라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는 범시민사회단체와 진보계 유투브들과 일반 시민대리연합체인데 7월 2일 날 집회를 합니다 7월 2일 날 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연속해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지금 제3차 방역전금도 너무나 많은 억울한 탈락자가 있다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내일은 민주당 오늘의 기자회견 소요일은 소상공인들하고 집회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신고 같은 거 하면 무조건 불허랍니다 그리고 그 불허라고 우리가 소송을 넣으면 수천만 원, 수억을 들어서 국민 세금을 들어서 그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중과 경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전은 사적 공간이 걷는 집회실 자제를 요청하고요 대통령의 집무실은 공공기관이요 최고의 욕기니까 거기서 마음껏 집회나 신의나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하고 보장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조건 불허처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잖아요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그러면 비싼 변호사를 사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권과 이 검경이 우리나라 검경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 번 사실은 판단해줬잖아요 법원에서 계속해서 집회 시기 주최자 우리 국민들 손을 들어줍니다 집무실 앞에는 다 집회 시기나 기장이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관저 앞에 관저가 100m가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명확히 규정이 있는데 법대로 돼 있는데 왜 그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국고 손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집단이 엄뚱한 데 생각 멈춰서 그런 부분이 있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출퇴근 때 교통통제 빵 사러 다니고 영화보로 다니고 신발 사러 다니면서 교통통제 그거 다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백 명이 동원이 돼요 경호원하고 교통경찰들이 그리고 그렇게 막힌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기름값 낭비도 심각한 것이고요 아 기름값도 비싸요 출퇴근 늦어지고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숙장소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그렇고 기름한 분이 지금 열반 아예 차를 놔두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러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라는 겁니다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면 또 차를 놔두고 다니는 것도 더 활성화가 됩니다 대중교통 그러면 대한민국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이고 에너지도 그런데요 낭비도 줄이고요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 사실상 대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규제 풀어주고 법인세 깎아주면 그 여력 가지고 투자해서 투자되니까 또 고용도 늘어나고 또 물건도 고용 늘어나니까 많이 사고하면서 선순환이 될 거다 경제 위기를 탑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고 보조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선순환이 된다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쿠폰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재벌 내기업들은 살아에도 안 살 테니까 냅두고 그런 부자들은 알아서 포기할 테니까 냅두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1인당 만원이 뭡니까 한 10만원 정도 쿠폰을 줘서 네 수질적인 물가 지금 생활물가 지수가 7,8%까지 올라가고 있는 전망인데 공공요금까지 그걸 방어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해서 일단 올해는 동결해가지고 이 물가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쨌든 수출도 지금 주가도 폭락하고 수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지금 또 고압률이 같이 오고 있거든요 고압률이면 수출대기업들은 많이 팔아요 그런데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분들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금리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요 금리를 금리를 올려도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수록 그러니까 물가대책 서민대책에 집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참 민생 정책 우리가 계속 들여다볼수록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마 이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는 드러나겠죠 드러나면 지금 효과 전혀 없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서민들이 아우성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고생했던 손실보증금이랑 제대로 나오냐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어야 돼요 작년에 너무 힘들어갖고 10월 11일 10월에 폐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1월 1일 폐업부터는 줘요 600만 원 쌀파를 10월 30일에 10월 30일을 폐업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요 며칠 차이로 이분들 며칠 차이로 10월 11월 너무 힘들어서 문 닫은 분들 2년 내내 고생하다가 키즈카페 사막 날렸는데 10월 달에 폐업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임대료만 엄청 쌓이니까 누가 가요 코로나 국면은 아무도 안 갔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은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 청원도 없애버리고 이 신청도 안 받고 있어요 이 신청도 8월달에 받겠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사연도 와 있어요 아내가 배우자가 암에 걸려서 일을 못 한 거예요 장업자가 당연히 소득이 엄청 적었겠죠 병원에 있고 잠깐 나와서 장사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지금 안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장사를 했던 거예요 소득은 옛날보다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비교적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탈락 매출이 1원이나 늘어난 사람은 다 탈락을 시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요건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제가 추정건데 지금 의원시라고 추정하니까 수십만 명이 떨어졌어요 억울하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경제이기 코로나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거 걱정해가지고 박종호 자영업자님이 원래 10시간 노동하던 거예요 14시간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럼 1원이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문 열어놓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알바 비용이나 전기세 같은 거 나갔으니까 단지 매출만 좀 늘어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 탈락한 사람들 그 다음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25% 소득요건 소득이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 가입 요즘은 알바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해 준 게 많은데 고용보험이 20일 이상 가입되면 다 탈락시켜버려요 아 20일 이상 가입되면 특고 프리랜서 왜냐하면 어디선가 이분은 특고지만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았다 아니면 다른 더블잡이 있다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억울한 탈락자들이 엄청납니다 지난주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제 전화번호 010-2279-4251 지금도 손실보전금 상담해드립니다 방역증권 상담해드립니다 하나라도 제가 도움이 돼야죠 또 다른 억울한 일수 있으면 상담해드립니다 민주당 진보정당들 정신 차려야 된다 대혁신해야 된다는 의견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 전화는 그것도 맞습니다 마침 내일 민당 온해 지역위원장 협의회랑 저도 참여해서 내일 1시부터 민주당 대선 지방선거 평가 민주당의 갈 길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에서 생중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유명한 패널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박시영 대표님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분들 많이 나오세요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1시에 저희 안진걸티비에서도 생중계 할 겁니다 안진걸티비에서 안진걸티비 여러분 오마이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받으시고요 안 드시나 했어요 그래서 손실보정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한 근데 청와대 청원도 없어요 얘기할 데가 없어 기자들이 기사도 제대로 안 써요 윤석열이 비판하는 기사니까 그러니까 오마이티비 애청자들이 저한테 메불쇼 애청자들이 저한테 티비에스라도 애청자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하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전화 문자 카톡이 천통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대부분 답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틈만 날 때마다 전화해드리고 카톡에 문자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제가 막 이동하고 있는데 풋살도 하잖아요 요즘에 주말에 제가 축구 살 빼려고 계속 핸드폰으로 뭐하냐고 물어봐요 강담하고 있습니다 답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 받고 있어요 축구하다가 쉬는 시간에 통화해요 상담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표정 보십시오 뭐가 힘들어 보입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이 표정 밝은 표정 보세요 밝은 표정으로 저는 윤석열, 김건희 집단 무속 비리 비선 세력 불법, 불통, 민폐 집단하고 싸우는 게 행복하고 또 전화 또 전화 좀 이따 전화해드릴게요 좀만 참으세요 또 전화 방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손실보증금 또 손실보증금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1, 2차 방역지원금인데 이름을 손실보증으로 바꿔서 헷갈리는 거예요 네 손실보상금인 줄 알고 손실보상금 코너 가서 신청하니까 잘 해당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손실보증금 손실보증금 코너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신속 지급 대상이 떨어진 분들은 확인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7월 29일까지 손실보상금 페이지가 아니라 손실보증금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것도 잘 봐야겠네요 6월 말에 하는 손실보증금은 영업금리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업종들만 별도로 추가로 그분들은 더 힘들었으니까 그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이번 주에 제가 내일 모레 기자회견하고 지표도 하는데 폐업 기준위를 완화해서 뭐 이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3개월에 3개월에 최소 6개월 이상 장사하는 적 있으면 영업을 한 적 있으면 다 피해를 본 걸로 피해를 본 걸로 관계증금 지급하고 매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네 영업시간이 늘어난 거면 꼼꼼하게 살펴야겠네요 네 영업시간이 일면 늘어나니까 매출이 늘어났다 결제기록 같은 거로 인정이 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영업시간이 늘렸다 네 또는 누가 암에 걸려서 영업을 못하고 나중에 했다 뭐 이런 사정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신청을 폭력을 받아서 대부분 합리적이면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고쳐야 됩니다 네 중소상공인들 이대로 몇 십만이 탈락하잖아요 저는 뭐 폭동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민심 위반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빵모로 다니고 영업으로 다니고 신발 사러 다니고 어 대통령 권력놀이하러 다니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음 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구독 좋아요 안진걸TV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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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